내가 정매이 전쟁 출신 아니야. 제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싶어요. 한 번 찍은 거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선정 영문의 대악마 아니야. 산정 미팅. 그래, 인마. 야, 잠깐만. 대악마 날렸다. 근데 너 영표 봤지? 영표 봤지? 형, 나 장난 아니었지, 그때 막. 고발 좋아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 있어. 얘가 제일 만만하니까. 뜨겁다. 그때 말 안 했다, 나. 어? 나 되게 수준이 많이 들었지. 여기 파츠에서 먹어도 잘. 어? 보안이 아니잖아. 보안이 아니잖아. 보안이 아니잖아. 보안이 아니잖아. 미안하다. 보안아, 씨. 형, 그때는 천연신이 죽기 싫어해. 어머, 어머, 어머. 야지 마라. 미안하다. 어머, 어머, 어머.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해. 아, 형, 미안해. 오빠, 중심에 있긴 하네. 잠깐만. 야. 미안하다. 끊임아, 미안하다. 꺼라, 씨. 저기 또 하나 천연신이 죽기 싫어해. 야, 저 쪼다 누구야? 야, 저 쪼다 누구야? 나 쪼다 미안해. 도와 버린다. 미안하다. 미안해, 씨. 어떡하지, 어떡하지. 보안아. 야. 하지 마. 아, 그만 하자, 야. 진짜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고맙고 이제, 고맙고. 아, 나 지금. 이 정도만 해라. 숨서 어떡해. 아, 나 지금 진짜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좀 봐. 아, 근데 너무 귀엽다, 그치? 야, 형 저따 거의 감동한. 아, 거의 급급인데요? 뭐라 하지 말라고. 감동한 선배 급인데, 그쵸?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창피하니까 미치겠다. 너무 죄송합니다. 프라이데이.